동대문구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29일까지 임시 휴강 예정이던 문화체육강자 기관을 상황 안정식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4개 동자치회관과 이문체육문화센터, 동대문구체육관, 동대문구민체육센터, 구립동대문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진행되는 문화, 체육, 교육강자와 상황 안정식까지 휴강됩니다. 구립도서관 27개소도 휴강기관을 상황 안정식까지 연장하고 구립청소년독서실 10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등도 22일부터 임시 휴강에 들어갔습니다. 구는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개별문자로 휴강기간 연장과 휴관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하고 시설 출입문 등의 안내문을 부착했습니다. 유료강자 수강료는 2월되고 환불도 가능하며 프로그램 휴관과 시설 휴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설 및 부서로 연락하면 됩니다.